1등이야. 1등이야. 1등. 어? 승희 한번 볼까? 나 대박이 없게 꺼해요.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으면. 짜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승희 양이 지금 못 본 사이에 직캠의 여왕이 됐다라는 소식. 난리 났더라, 직캠이. 아, 봐봐. 영상은 지금 80만 모중상품 잠깐이었는데. 보고 싶다. 아린아. 아린아. 저를 원래 찍으시던 분이 아린이를 찍어서 제가. 삐진 표정을 줬구나. 아린아. 아린아. 이제 또 뜨면 온다. 아, 수준이. 정새끼 정새끼. 아니, 잠깐만요. 아주 재밌게 정새끼 잘하네. 아니, 저를 찍을 줄 알고 당연히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장면을 쳤는데. 아린이를 잠깐 찍고 있었단 거야.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저한테. 아, 근데 표정 변화가 되게 좋네요. 맛깔납니다. 잘하셨어요. 얼굴이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맛깔나요. 맛깔나요. 젓가락, 김치, 콩자만. 맛깔나요. 동영상도 본 김에. 100만 뷰 찍을 수 있는 표정 몇 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아, 맛집이니까. 맛깔나러 표정 한번 가야지. 좋습니다. 비닐을 찍고 있다가 팬이. 어, 나야? 이런 거. 비닐을 찍고 있다가. 네. 어, 비니야. 여기, 여기 있다. 어, 좋다, 좋다, 좋다. 어, 승희 한번 볼까? 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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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잠시만요. 이 짧은 시간에도 왼쪽 이쁜 얼굴 갖고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가 지금 문화 교류의 선두주에서 서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오마이글도 북한에서 어필할 수 있는지. 이 영상은 굉장히 유명한 영상인데 사실 대웅단 감자라고 애기가 불렀던 빨간색. 알죠, 알죠. 그래서. 둥글 둥글 왕감자 대웅단 감자 대웅단 감자 귀여워. 대웅단 감자 하나 둘 셋 대웅단 감자 귀여워. 귀여워.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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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이 부모가 나왔네. 귀여워. 이 대웅단 감자를 오마이걸 버전으로. 귀여워.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라랑. 이쪽에 궁극까지. 네. 당당히 얘기해줘. 머리, 머리, 머리. 여러분 눈썹 올리세요. 네. 표정이 중요합니다. 아직 전화했어요. 동글동글. 우리 오마이걸 대웅단 감자 갈게요. 네. 원 투 쓰리 포. 동글동글. 왕감자. 대웅단 감자. 동글동글. 왕감자. 대웅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아먹겠죠. 야하. 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못아먹겠죠. 무브라빔. 빠바밤. 빠바밤. 자. 이렇게 해서. 당첨 잘 받고요. 이제 나노 감자를 보겠습니다. 나노 감자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데도 우리 빅이 형은. 마지막에 좀 창피해서. 못하더라고요. 갑니다. 5, 6, 7, 8. 정글동글 왕감 좋아해. 정글동글 왕감 좋아해. 아직 준비 안 됐네. 아직 준비 안 됐네. 승리 감자가 한번 도와주세요. 정글동글. 정글동글 왕감자. 태홍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아먹겠죠. 이즈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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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왕감자. 쌍둑. 쌍둑. 감사해요. 정말 정말. 자,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그만 보겠습니다. 우리 승리가 다른 북한 노래도 많이 알고 있다면서요? 제가 사실은 북한 동요, 저 동요를 통해서 다른 동요까지 많이 입덕을 해서. 진짜요? 그 깨꼬예요라고. 귀여워요, 귀여워요. 진짜 귀여운데. 깨꼬예요, 최고예요. 그럼 봅시다, 그러면. 탁기 가방 그냥 밀고. 통신 통신 집에 와요. 강아지 더 마중 나와. 나를 달래서 깨꼬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너무 귀여워. 깨꼬예요. 깨꼬예요, 이거 안무 어떻게 짠 거예요? 동드르당당당당 동드르당당 시작! 터키 가방 탈락 메고. 동실동실 집에 와요. 강아지도 마중 나와. 나를 반격 깨꼬해요. 나를 반격 깨꼬해요. 나를 반격 깨꼬해요. 아, 이 꼴 거예요. 귀여워. 상큼 오마이걸.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뽑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있는. 포키모자를 쓰고. 움직이는 모키. 자, 누구부터 가요? 이건 진짜 처음 본다. 또 아림부터 가요? 아, 이번엔 미미 언니부터 가요? 네, 이번엔 거꾸로 가죠. 아, 미미 괜찮죠? 미미 먼저 쓰고. 그리고. 아, 진짜 귀엽다. 아, 예뻐. 뒤에만 살짝 어어. 댄스 댄스. 연습해 봐요, 언니. 눌러봐요, 눌러봐. 잠시만. 어머, 귀여워. 어머, 벌써 상큼하다. 상큼 래퍼다. 이건 탈락 없어요, 탈락. 아, 진짜요? 소리까지는 괜찮죠. 우선 뭐 이런 거. 오케이. 하나, 둘, 셋. 탈락. 탈락이 없는데. 탈락이 없었는데. 넌 좀 급하지 않았나.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칠. 빨리 해치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 둘, 셋. 깜찍. 하나, 둘, 셋. 깜찍. 좋아요. 유아야. 우와, 좋다. 레몬 100개. 비타민 C. 아휴. 레몬 100개. 비타민 C. 궁금해. 시작.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괜찮은. 자, 이제 비니. 비니 진짜 잘해요.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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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장거해놔야 돼. 토끼비니. 자, 하나, 둘, 셋. 잊지 말아줘. 아빠, 너, 너. 하나, 둘, 셋. 잉크. 잉크. 빠 빠 빠 빠. 아이고 나왔다, 야 진짜. 잉크. 야, 진짜. 잉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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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 이거 내 끼도 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케이크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뭐라 그랬어? 안 뚫려. 뭐라 그랬어? 안 뚫려. 아, 조금 더 해줘. 한 번 더.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해줘. 잘한다. 어떡해. 김치겠다. 시작! 안녕, 나는 혀토끼. 잘한다, 근데 진짜. 야, 너도 그만 좀 했네. 기억했어. 이게 다 이런 거 알겠어. 너네 둘이 서로 주번 입었더니 아주 그냥. 얘가 할 때 네가 하고 네가 할 때 얘가 또 잘한다 그러고.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 승희. 안 돼요, 안 돼요. 발끝 걸지 마. 아직 안 웃고 다 했는데. 벌써 귀여워.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거. 괜찮아요. 너무 난리 난다. 아, 저게 끼는 거였어? 아, 끼는 게 있었어. 몰랐구나. 역시 대관중이. 자, 하나, 둘, 셋. 반디. 승희야, 승희야. 반디. 승희야, 승희야. 야, 거긴 너네 집이 아니야. 거긴 너네 집이 아니야. 일어나. 야, 반디. 나 어떡해. 아우, 아우. 승희야, 승희야. 아주 기뻐해 주세요. 우리 승희가 아주 기뻐해 주세요. 우리 승희가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딩기들. 아린, 토끼. 아린, 아린, 아린 똑같이지. 아동ucker. 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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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 ark cétt Kelly. 성공!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어머! 아, 이어포라! 어머! 아, 이어포라! 어머! 아, 이어포라! 1등이다! 아, 이어포라! 1등이다! 야, 너 1등이다. 1등이다, 이거는. 1등이다! 정말 이거...